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 코인스쿨 시간에는요, 코인가드님께서 NFT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가드님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2부 강의 코인가드입니다. 자, 우리 NFT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NFT가 정확히 뭐고 제가 이런 걸 자세하게 딱 설명드리면 좋을 텐데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NFT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 NFT라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우리가 투자하는 코인에, 투자하는 자산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NFT를 공부함과 또 뒤에 이제 우리들의 코인 두 가지로 나뉘는 POW, POS에 대해서 오늘 좀 간략하게 좀 빠른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NFT가 뭐냐라고 보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뭘 대체를 불가능하게 얘기할 텐데 자, 우리가 좀 희소성을 갖는 좀 디지털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좀 블록체인의 기술을 이용해서 좀 진행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모든 자산의 고유의 그런 값이 있기 때문에 위조나 이런 게 불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호 교환이 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이나 비디오, 오디오 뭐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고요. 옛날에 보면 이제 뭐 인도네시아인가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셀카를 찍어서 이제 13억인가 16억 이렇게 계속 팔아왔던 거 그것도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뭐 오디오, 오디오도 보면 이제 누가 이제 자신의 이제 방구 소리를 녹음을 해서 이제 또 그렇게 팔아서 또 수익도 내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이 NFT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되고 자, 이렇게 좀 최초로 발행을 한 이런 자산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다 누가 발행했는지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사기를 치거나 제가 저번에 말했던 이제 스마트 컨트랙과 같이 좀 엮어서 보시면 많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뭐 티셔츠를 하나 사요. 그냥 이제 그냥 아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냥 흰색 티셔츠를 사서 축구를 보러 갑니다. 축구를 보러 갔는데 와, 내가 손흥민,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인 손흥민 선수를 만났어. 그래서 사인을 받아요. 자, 그럼 이 흰 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유의 값을 가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유니크한 그런 자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물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받은 다른 티셔츠에 받은 이제 손흥민 사인이 있는 티셔츠가 있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흰 티의 이 사인 이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고유의 값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모나리자를 좀 예를 들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나리자가 진품이 있어요. 진품이 이제 방문 안에 딱 걸려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진품을 가지고 NFT를 만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NFT가 아무리 퍼지고 이렇게 퍼지고 해도 그 진품의 이 NFT 가치는 모나리자 그 NFT 고유한 넘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위조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아무리 내가 퍼나르고 해도 그 고유에 있는 그 일련번호, 그 고유 작품의 가치만 올려주는 거지 내가 이거 가지고 뭐 따로 이렇게 할 게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NFT 자체로 고유한 성질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면 이제 이런 갈락게임즈에서 나온 타운스타라는 게임이에요. 그냥 제가 뭐 직접 해보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작년에 좀 많이 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타운스타라는 게임이 많이 유행을 했고 보면 캐릭터들 되게 귀엽죠? 이렇게 귀여운데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농사를 지어요. 아이템을 구매를 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짓고 건물을 건설을 하고 여기다 대는 이제 보상을 받아요. 그게 바로 갈락코인입니다. 그런 보상을 받아서 갈락코인을 딱 받고 그거 가지고 이제 더 좋은 농장 이렇게 업그레이드도 하고 이게 여기 보시면 뭐 발전소도 있네요. 발전소도 있고 여기 뭐 풍차 이런 것도 여러 개 더 지어서 뭐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농장의 가치를 올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거기서 이제 보면 이제 얻은 갈락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갈락코인들을 가지고 거래소에 이제 팔거나 아니면 더 좋은 작품을 사거나 작품이 아니라 더 좋은 이제 이런 아이템들을 사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고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자금력이 크다 보니까 좋은 아이템들을 많이 사서 이렇게 좋은 막 이런 걸 건설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계속 그에 대한 보상이 들어오겠죠. 이제 그런 보상이 들어오고 내가 만약에 레벨이 예를 들어서 100가지가 있다. 내가 이미 레벨 100을 이미 달성을 했어. 그럼 이제 거기서 계속 들어오는 코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별로 수잘대기가 없겠죠. 이미 이 만렙을 다 찍었고 여러분들 다 이 게임을 안 하신 분들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 드리면 자 더 이상 갈 수 없는 데까지 레벨까지 가요. 그래서 이 코인이 계속 남아.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냥 수익 실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래조사에 대고 팔아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현실이 좀 처참한 거죠. 그래서 남아도는 코인들이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막 던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외에 대한 신규 뭐 이런 유저들이나 이런 게 줄어들겠죠. 뭐 엑시 인피니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캐릭터를 키워서 이렇게 막 돈을 벌고 했던 건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지금 P2E 섹터가 어떻게 보면 현재 많이 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갈라코인도 이때 엄청나게 지금 뭐 이벤 이제 이런 마케팅이 잘해서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결과는 이렇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P2E 섹터의 단기 몰락을 좀 보여준다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쓰여요. 이렇게 스포츠로도 쓰이는데 뭐 MLB나 이런 피파 이런 것도 풋볼 이렇게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지금 이렇게 상황은 안 좋아도 우리가 지금 NFT에 대한 이제 시장 파이 자체는 점점 커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칠리즈 코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월드컵도 이제 앞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칠리즈 코인도 이제 보면 이제 축구 선수들의 그런 카드를 사거나 아니면 구단에 있는 이제 유니폼들을 이제 투표를 해서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NFT 여러분들 지금 이 시장은 안 좋아도 잘 지켜보시면 나중에 좀 좋은 회사가 좋은 좀 결과를 낳지 않을까 이런 스포츠 회사 같은 것도 계속 커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드 판매나 아웃소싱 같은 것도 계속 좀 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포츠 산업과 이렇게 NFT를 엮어보면 지금 좀 실험 단계에 있지만 점차 커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핫했던 이 신발만 보면 아주 욕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테푼이죠. 스테푼 스테푼 코인 이제 우리 옛날에 유효 전문가님께서 그냥 이런 거는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냥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코인이기도 한데 잘 보면 이제 이런 신발을 최초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신발을 구매를 하고 이제 그에 대한 GPS에 달린 거를 이렇게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해서 걷는 만큼 이 코인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배상을 보상, 보상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상승력이 있었어요. 초반에 참차 이제 늘려가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 세계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걷기 운동입니다. 이런 걷기 운동 못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걷기 운동, 아이디어는 좀 심박했으나 어떻게 보면 이제 진입장벽도 낮았죠.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이런 스테푼을 이용해서 막 이렇게 걸어서 오늘 이거 걸었으니까 벌어서 음료수 사서 마신다. 이렇게 최근에 유튜버들이 많았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다 좀 안 좋게 어딘가 사라지셨죠. 왜냐? 이 신발의 가격 자체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런 스테푼 코인 자체의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신규 메이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조차도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사람들의 유입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이 산업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도 이제 우리 뭐 이제 BAYC죠. 이제 뭐 지루한 원숭이 요트클럽 또 여기 보면 이제 유명한 거 뭐 이제 크리프트펑크 자 이런 것들이 가격이 막 뭐 몇 천만원에서부터 몇 억까지 막 하잖아요. 이런 이미지 하나가 말이 되냐고요. 근데 이런 세상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민팅비 이런 것도 따져봐도 NFT를 이제 구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지갑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좀 개설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 NFT 오픈 시에다 제가 그냥 좀 작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팔아보려고 했는데 안 팔렸어요. 이제 안 팔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수료 가스비라고 하죠. 가스비 같은 것도 이제 이더리움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한 20만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20만원 이렇게 초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날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괜찮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좀 실험삼아 해봤던 거고 하여튼 이렇게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 지금 현재 NFT가 잘 거래가 이제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마켓플레이스 지정을 하시고 계정 생성하고 이렇게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여러분들 내가 이제 NFT 코인에 투자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알아보신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자 2월 중순부터 이렇게 지금 마찬가지죠. 이렇게 가격대가 이렇게 이거 상당합니다. 이 사진 하나에 몇 천만원 몇만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월 중순부터 중순입니다. 2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이 거래량이 급강을 해서 거의 마이너스 92% 정도 거래량이 이제 떨어졌는데 최근에는 이제 살짝 4월부터는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래량은 낮아졌지만 이 NFT 자체를 이제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좀씩 모아가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FT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 너무 길어요. 한 두세 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짧게 핵심적인 부분들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들 위주로 좀 보여드렸다. 잘 보여드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NFT 이렇게 지금 코인들 보면 우리가 유명한 거 디센트랜드 가상 부동산 코인이 될 거고 샌드박스 에이프 코인 이렇게 칠리즈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좀 유명하니까 플로우도 마찬가지죠. 플로우가 워낙에 지금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플로우만 보면 진짜 진저말이 난다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NFT 코인들이 많이 지금 있다. 잘 좀 상용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는 이제 이거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제 POW 우리 작업 증명 방식이라는 이제 방식 채굴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광부가 곡괭이를 들고 이렇게 광산에서 금을 캐듯이 채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름처럼 이렇게 채굴에 대한 보상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채굴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죠. 이분이 이거 조금 캐가고 이런 데서는 보상이 적어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오늘 작정하고 이 코인 자체를 이만큼의 채굴을 했어요. 그럼 그에 대한 보상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드를 계속 돌려야지 채굴을 진행하는 게 좀 용이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노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터넷 선이라고 보면 돼요. 노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돌려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POW의 진행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이제 장점을 보면 이제 최소 가격 형성이 쉽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보완성도 좋고 외부의 이런 방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로 단 한 번도 해킹되지 않았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POW 작업 증명 방식에 좀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여기서 이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POW의 단점. 왜 우리가 요즘 다 코인들이 이제 POS로 넘어가려고 하느냐라고 좀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채굴을 하면 할수록 난이도가 어떻게 되죠? 우리 채산성이 해시레이터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사양의 장비가 없으면 힘듭니다. 우리가 이제 채굴장을 보면은 컴퓨터 막 몇백 대가 이렇게 있고 막 채굴기 소리 막 돌아가고 선풍기 갖다가 이렇게 냉각시키고 막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무슨 뭐 마약 제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만큼 컴퓨터에 대한 사양이 좋아야지 좀 많은 코인을 채굴할 수가 있겠고 그만큼 어려운 수학 연산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채굴을 이제 POW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이런 대부분 코인들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이 있지만 이더리움이 이제 POS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미니 불장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9월 정도 이제 머지 업데이트까지 같이 해서 좀 진행이 될 건데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도지, 라이트, 모네로, 비트코인 캐시, 이클, 비트코인 USB, 대시, G캐시 여러분 모르는 코인 하나도 없죠.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서첨차 변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POS는 뭐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주식회사의 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갖고 있는 만큼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많이 보상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많은 지분을 이제 보유한 대주주가 어떻게 보면 이 POS의 코인들의 네트워크를 좀 주물럭 걸릴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보안의 위협이 되게 이렇게 좀 비트코인 자체 네트워크가 망가지려면 어마어마한 자금을 쏟아 부어서 디저스 공격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좀 거버넌스 투표. 이런 거버넌스 투표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오에서 의사결정이 진행이 될 텐데 자 여기에 좀 이제 단점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글토로 원하는 이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라고 하죠. 네 다시 쓸게요. 탈중앙. 이런 탈중앙성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적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더 큰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우리 간단하게 좀 보면 시간이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더리움은 여기 이제 추가가 될 거고요. 이더리움 추가가 될 거고 뭐 솔라나나 이제 뭐 아발란체, 코스모스, 알고랜드, 플로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POS 방식에 따르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점차 또 전환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더리움 2.0 시대입니다. 이더리움 2.0 시대에 오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막 추월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POW랑 이 POS는 공존해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뒤에 보면 이제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을 합니다. 무료 방송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려워요. 이 시장이 어려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더 현금 확보를 잘 하신 분들은 이제 저점 탑점 잘 잡아서 수익을 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제가 FOMC 오늘은 제가 FOMC 얘기를 너무 많이 사람들이 해갖고 재미없을까 봐 이렇게 강의를 가져왔는데 그때는 이제 정확한 전략을 여러분들께 1시 반에 좀 찍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해드릴게요. 네 오늘 또 코인가드님께서 NFT와 POW, POS 방식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박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 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창에 투 더 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